지난 6일 개통된 제2 스웨즈 운하가 해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집트 스웨즈 운하청은 기존 스웨즈 운하와 평행하게 건설된 72km 구간의 새로운 운하를 착공 1년 만에 개통했습니다. 이로써 운하 통과 시간이 종전 18시간에서 11시간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해운 기업들은 운항시간 단축으로 해운 공급 증가 효과가 발생하는 데다 운하 통학료도 오를 것이란 점을 들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웨즈 운하청은 신 운하 건설에 쏟아부은 10조 원에 이르는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통학료를 큰 폭으로 인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선사들이 스웨즈 운하를 이용하고 지불한 수수료는 3,700억 원에 이릅니다.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 прис protest했습니다.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 감사합니다.